糊게 안 дос겨드리지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ㅅㅇㅇㅇㅇ0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 Layer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오늘은... 그리즈만을 뽑을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즈만을 한번... 뽑을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90이... 하... 92... 아... 92.. 거기 있을까 92? 90이 너무 높은데? 90이면 너무 높은데? 아... 우와 원두걸! 야! 저는 오늘 그리즈만 꼽을 때까지 합니다. 아 진짜 머리 걷어 차고 싶다. 긍정적인 점은 한 꼴도 먹히지 않았다는 점 한 꼴도 먹히지 않은게 지금 가장 긍정적인 사실이구요. 이번에는 아... 마무리 야 왜... 아... 역습 찬스였는데 왜 그걸 끊어버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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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ㅋㅋ 말이 되냐 이게? 아 왜 안가 왼쪽 울었는데 ㅋㅋ 오 다행이다 야 이걸 못 막는다고? 아이씨 아이씨 큰일 났다 이거 its 아이씨 세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